가죠 안녕 안녕 쌩 안녕 쌩 쌩 이놈 이놈 여기에 그게 있던데 어디에 저기 저기있어요 저기있는 철사같은거있는데 저거 저거 아 이게 썰매가 저게 썰매가 응 이거 하는거가 그러면 여기 파피에 나오는 저거 보자 파피클레 이게 썰매가 어? 이게 썰매가 썰매장이지 썰매장인데 뭐 전용 썰매가 있어야 되는거 같은데 근데 야외에서 하는거라서 해도 되겠구만 근데 야외에서 하는거라서 해도 되겠구만 가자 근데 우리 썰매 없잖아 썰매 없어 어우 야 춥다 우리 썰매 한 번 타봤어 엄마 안 타봤어 우리 1월달에 또 갈거야 썰매 타러 뭐지 캐핑장도 사과놨거든 거기서는 회장있어? 응 저 놀이터에서 털었어? 아 재밌어 나 근데 춥다 춥기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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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면 무섭다고? 어 무섭다 빨리 지나가라 야 나 생각도 못했는데 유정태 나한테 또 시련을 주네 하지마라 또 시작이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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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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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속이는 많이? 아유 손실어라 어우 차 야 이거 무슨일이고 진짜 어우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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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맨 구라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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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구라맨님 오우 하늘 봐라 하늘 어머 세상에 하늘 봐라 고양이? 안녕 야야야야야 아미나 구라맨님 구라맨님 ooh 침 아이악 너 뭐해 너희 뭐해 비켜 비켜 여기 그 비가인이 여기 여기 초장도 도구 옆에도 여잠도 있고 여잠도? 야 여기 여자가 여잔데 너 뭐하는데? 근데 왜 사올 때 이거? 구경갔어 왜 뭐? 엄마 고양이 어디? 왜 또? 뭐 먹노? 뭐 먹노? 가지마! 아윤아 하지마 저 닭 먹는다 닭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마 아윤아 하지마 나 또 가자 어 절로 가자 우리 베라도 펴려고 근데 그거 닭변은 튀긴 거는 잘 못 먹으면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는다 부사지 날카롭게 부사지거든 너희는 괜히 잘 먹고 있는 애를 우리 일로 갈 거다 이혜이야 어 저 가서 먹어라 음 여기 안에 뭐 있는가 가보자 화난 거 아니야 저 가라 문 닫혀 있을 거 같긴 하다 응 가자 저긴 뭐지? 가라 가라 야옹 안녕 가 가사 먹어라 멍청아 digger 탄이 여기도 안 걸까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구마는 옆으로 가세요 응 옆에도 안 내려 있잖아 그렇지 가자 응 사무실인데 안 되네 여기 저기 거기 거기 여기도 다 날아갔다 엄마 고양이 다시 가 애들 때문에 제대로 못 먹었다 이게 다가 이게 끝이 가 이곳이 없네 날씨 좋다 몽골 몽골 아니야 꼴몬 엄마도 몽골이야 엄마도 꼴몬이야 몽골 돼지 난 까먹이다 크로우가 크로우 엄마 한 대 있잖아 둘러볼 것도 없네 끝 끝 끝 별명이 영어로 뭐야 몰라 마이 땡땡땡 이스티 그렇게 했는데 야 또 가지마 라미나 나도 아이고 세카맣다 저거 동물농장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물농장이 왜 오는데 동물농장 동물농장 천하장사 산우산 천하장사 여기 저거 고양이만 그런가 보네 옥상 옥상 레일설매장 시름장 시름장 그거도 아이가 몰에 있는데 있더라 아이가 거기였어? 포토캠핑장 가서 주차장 여기있어 엄마는 놀이터인가 봤다 놀이터가 보자 물놀이터 물놀이터인데 물 안나오면 그냥 놀이터로 쓰면 돼 응 물 나오면 좋겠다 맞지? 우리 옛날에 물놀이터로 간적 있는데 캠핑장 기억나나? 응 기억나는 거 같아 기억나나 엄마 그 그 우리 소영 캠핑소영장 갔는데 나 어린이 소영하는데 어린이 소영하는데 소영 잘 어떤 아저씨가 칭찬해줬잖아 하하하 맞아 아윤이 수영 잘한다고 얘 왜 글로 가노 다리 있는데 여기 그저 땅이야 응 그 땅인데 그래 그 왜 글로 갔냐고 맞아 길이 있는데 여기 해놔 놀아라 응 여기 앉아있어 응 치워주겠구만 저 앉아있어 뭐 안오 하하하 하하하 빨리 가 그럼 왜 미끄럼틀을 타야지 그럼 왜 올라가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하나도 안 돼 빗거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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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면 미끄럼틀에도 물 나와 응 맞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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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물놀이터도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네 엄마 이거 봐봐 응 난 수영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수영장만 돼도 놀면 되는데 고양이 고양이 운다 영 엄마 응 영 영 어 대박 그거 안 بت다 영 언 온다 왜 아니 영 운다 não 영 어 여기 엄맛도 있네 물고기도 사나? 물고기도 사나? 이게 청소를 안해서 그런가 봐 청소하면 좋겠다 맞지? 청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은 계속 나와 캣토스 진짜 먹고 싶어 그 와중에 먹고 싶어 있나? 작은 애들 있어 작은 애들 있어 하지마 돼지야 쓰레기를 여기다 뿌리면 안되는데 맞지? 야윤 뭔 꼴? 꼴모나 구우미 니 니 니 니 니 아, 춥! 아, 춥! 오, 춥, 춥! 꾸라메님! 꾸라메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지마라! 또 시작이다! 다시 말아! 다시 말아! 다시 말아! 무꽃만 기름이 아니야? 어 그럴까봐 씨름해라 아 차가워 잠시만 무궁화 카칩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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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무궁화 카칩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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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았다거나 다시 가 무광아 껍질 피었습니다 나 너무 안 움직여 무광아 껍질 피었습니다 무광아 껍질 피었습니다 무광아 껍질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못 잡아 아니야 내 끝까지 잡는 거 오케이? 형 쓰레기 아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